저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콤비와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얘기부터 좀 여쭤볼까요? 상임위 7개 받았습니다. 여당이. 제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버틸 때까지 버텨는 별로 손에 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민주당이 절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는 안 줄 거다. 그리고 운영위원장 자리도 안 줄 거다. 계속 그런 예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원구성 협상을 할 때 알았어요. 우리 통 크게 법사위원장 우리가 요구 안 할 테니까 운영위원장 자리는 우리를 줘. 이렇게 했으면 원구성 협상도 빨라지고 운영위도 갖고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리고 그냥 지난번 금요일에 있었던 최상병 입법 천문회. 그게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팠던 거죠? 여당으로서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내 편견 두면 그냥 민주당 독상 차려주는 거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예상을 못했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민주당 주도로 나가는 청문회의 모양새가? 아니요. 예상은 했겠죠. 그래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난주에 추경원 원내대표가 직을 걸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자.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자 이런 안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의총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부에 추경원 원내대표는 약간 협상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내부에 똘똘 뭉친 강경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하여튼 내부에 그런 충돌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실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강경파도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안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난 청문회가 사실 원사이드하게 민주당의 일방적인 일태면 청문회가 그래도 비교적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공중파 3사는 텔레비전 중계를 하지 않았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더 뚫리겠다. 이게 시작이 돼서 산자위 액트지호 특검 아니 저 청문회를 시작으로 해서 다종다귀한 청문회 정국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진다고 판단하고 여기서 멈춰야겠다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주말에 용산도 추경원 원내대표가 설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 용산에서 안 돼 버텨 그러면 추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받아들이자라고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용산도 청문회 이렇게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불편했겠죠. 불편하니까 들어가 이랬으면 일단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서 막아오는 저 대로 놔두면 안 되겠는데 들어가 빨리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당무에 개입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저희들의 추측으로 당무에 개입 안 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개입을 하는데 인발부 개입은 안 하는데 인발부 하십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제 네 분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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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일단 규정부터 좀 해보죠. 반윤입니까? 반윤 후보예요? 비윤인 것 같아요. 비윤. 네. 그리고 나는 이제 홀로 서게 하겠다. 나는 친륜, 반윤, 비윤 이걸 넘어서서 나는 한동훈 정치를 하겠다. 홀로 서게 하겠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경원 우리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나야. 그냥 다 내 편이고 내가 누구 편도 아니야. 그냥 나 홀로 한번 해볼게. 다 내가 품고 함께. 이런 것 같고 원희룡 전 장관은 아주 용감한 것 같아요. 내가 윤석열이다 이거죠. 그냥. 내가 윤석열. 내가 윤석열이다 맞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동급 아니에요 지금 그 표현은. 네. 동급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 아니. 제가 대신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난 대선 때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계속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윤석열이다라는 생각과 판단과 입장을 갖고 선거운동을 해달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희룡 전 장관은 내가 윤석열이다. 그냥 그걸 명확히 내세운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윤 반윤 이쪽에 쓰면 당원들 표는 괜찮나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영남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80만 당원 가운데 영남의 당원 비율이 38에서 한 39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영남 비중이 높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영남 표심이 궁금해서 영남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 취재를 했는데 하나 본다는 거예요. 영남 표심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서서 이길 후보가 누구냐. 근데 아무리 용산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픽했다 해도 그리고 내가 윤석열의 아바타다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제주도 사람이고 그리고 이미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한테 깨졌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상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실제로 갤럽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홍준표 시장에 비해서 월등히 tk 지역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절반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볼 만하다. 영남 지역 민심 참 재미있는 게 나경원 후보는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서울 출신이고 여자다. 그래서 약하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의원은 존재감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투라는 거예요. 대체로 영남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이 떠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하면 대체로 한동훈 위원장이 1차에서 원사이트하게 과반 넘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영남 지역 언론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취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의 컨셉이 당을 개혁하고 민심에 맞는 혁신을 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뭐죠 그럼? 이재명 당대표랑 쟤를 잘 사울 사람 누구야. 이재명 대학마 누구야. 그거죠. 당원들은 그걸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상병 특검법을 근데 받겠다가 아니고 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옹호하거나 그분이 정치하는 걸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대단히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적정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선택이고 이것을 또 무조건 또 방어하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공세적으로 최상병 특검 전국은 우리가 좀 이끌어 나가자. 물론 민주당이 내세운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을 하고 그중에 한 명 대통령이 지명 안 하면 연장자. 이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천하람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도 대한변혁 회장이 추천하는 걸로 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서 진짜 이게 정치적인 공세로 민주당이 이 최상병 특검법안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좀 다양하게 협의와 합의해가지고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 주도권 싸움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시기적으로는 기다려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본인이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건데 민주당 취재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거 기다릴 수는 없고 7월 초에 일단 발의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이 법 통과시키고 그리고 대통령 보름간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재의결 타이밍이 절묘하게 좀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될 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자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인 건데 과거에도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사례가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라디오에서 얘기한 유전 특검이라든가 BBK 특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성과 없는 특검들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성과 없는 특검을 하자는 거냐 이런 가장 알맹이 없는 특검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두 특검을 오늘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제안한 게 아까 이 전 코너에서 약간 잘못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한 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원래는 대한변협이 추천하고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해서 그중에서 민주당이 둘을 뽑아서 내면 대통령인 두 중에 한 명을 추천하는 게 원래 아니었는데 바꿔서 다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청구하는 이런 방식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하자는 거고 누구죠?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한변협이 다 추천하자고 하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장 추천권에 대해서 권력분립 원칙이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소추기관과 헌법기관의 분리 원칙이 위배된다. 이거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다만 헌법학자들 취재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가 대법원장이냐 지금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추천한 대법원장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냐에 대한 어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안.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수사 대상으로 모아져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신범철 차관이 지난 8월 2일 대통령과의 통화는 실제로 기록회수와 관련된 거라고 본인이 발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쪽에서는 민주당하고 조기호신당에서만 추천해. 이거는 말이 돼? 서로 좀 불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관계를 밝히고 규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논리적으로는요. 특검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 경찰, 검찰, 공수처마저도 대통령의 입기 말에 있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는 의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는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임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대법원장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파의 우호적인 사람을 추천한다라는 의심을 갖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쪽에 가까운 사람을.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 그쪽에 가까운 사람을 추천할 거라는 의심보다는 좀 무른 사람을 추천할 것 같다. 아니, 그게 그거죠. 무른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그렇죠. 제대로 수사해서 어떤 이해관계나 안면이나 이런 거에 따지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사람, 그런 사람을 특검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한동훈 위원장이 열거한 그런 특검들은 정말 하나만 한 가장 성과 없는 알맹이 없는 특검의 사례를 들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의심할 만한 단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대법원장이 진짜 중립적으로 추천할 거냐. 어떤 사람이냐. 정치적 고려가 없겠냐. 왜냐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누가 임명장 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장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임명 동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을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아유, 대법원장까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시스템을 어떻게 믿어요? 그럼 헌재 소장도 어떻게 믿으면.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특검 하겠다는, 어떤 다른 방식이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안이 올라가면 거부권 행사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는 또 찬성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는. 제 의결하면 그건 또 반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주도권 다툼 같은 걸 하면서 일종의 시간 벌기 전략이 아닌가 싶고 한동훈 위원장이 반윤이냐 비윤이냐 지금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속으로는 저는 비윤이나 반윤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야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통령실하고 입장을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제2부속실 설치하자 이 얘기로 그냥 가름을 했고요. 특검은 지금 워낙 여론이 뜨겁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으니 일단 시간을 벌면서 추후에 논의하자는 방식으로 피해간 거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언론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반윤 깃발을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반윤은 아니다.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 기자님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파 진영 여권 사람 중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 절차는 나중 문제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정말 저렇게 강하게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힌 사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장수장님 그 말씀들을 김재석 의원도 오늘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일요일에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을 향하고 있잖아요. 화살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건 오케이.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는 건 노. 이런 걸 분명히 했다는 것은 오늘 그래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무서운 사람은 김건희 여사인가? 이런 얘기를 정치권 관계자 혹은 누가 더 권력 관계에 비해 더 센가 그걸 인제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는 것처럼 지금 왜 그러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거는 심각한 거죠. 만약에 권력 구도가 이제 알았냐고 하시지만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농담을 했지만 진단 같아요. 뼈 있는 농담 뼈 엎고 자살 농담인데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최상명 특검에 대한 여론이 이렇고 우리는 여론에 정황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는 한참이었는데 그러면 과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여론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론 뜨겁죠. 여론은 훨씬 더 뜨거울 수도 있고 권익위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 기자님 국장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직 당대표는 아니잖아요. 당대표가 되기 전에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이거는 대통령실과 용산과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 배척당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인데 당연히 최상명 특검 해야 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 해야 되겠죠. 그것을 가는 길이 가는 길로 보시면 그렇게 직선으로 가냐 약간 좀 돌아가냐 그 차원의 문제지 당연히 국민적인 우구심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꿈이 있으면 2027년도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무시 못할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군요. 지켜보시죠. wait and see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의 지난 일요일 출마 기자회견은 흡사 대선 출마하고 같았다. 이런 사실상 대선 행보하는 거다. 그리고 예비대선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하고 대척점을 그리면서 계속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사실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과 그 주변을 향해서 소위 강남 좌파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를 멸절시키려고 온 사람들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공격 포인트를 일부 피해가지만 중요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여론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본질은 저는 국민과 함께라기보다는 대통령과 함께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분 셋이 얽혀있는 범죄 혐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명공동체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은 견해가 다르시고요. 왜냐하면 대단히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자신이 대통령의 후보의 길로 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될까는 스스로 많이 분석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과 함께 보폭을 맞추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장 기자 말씀은 무엇이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될지는 분명히 이건 답은 나와 있으나 운명공동체라서 그러고 싶어도 못 그런다는 논리이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과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을 국민 여론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장 소장님도 어대하는 마찬가지인가요? 아까 장 기자는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상 어제까지 보면 현재로서 안 가고요. 그런데 정말로 친윤들이 세게 조직을 돌려서 당원들이 막 분기탱천해서 그럼 우리 원희룡 뽑자.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지. 그래서 1차에서 만약 원희룡 30%대 나경원 20%대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론조사 한번 나오는 거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는 사실 4명의 차별화가 어느 포인트가 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동아일본가 어디 보니까 윤심 타령, 어대한 타령 다 걷어치워라 이런 칼럼을 썼던데 실제로 저작거리에서는 보수 괴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거 안 된다. 보수 정당 해체하고 새로 구성해라 이런 요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보수 재직권을 성공시키겠다라든가 그리고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든가 이런 얘기하는데 상당히 공허한 거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좀 뾰족한 대안이나 여당이잖아요. 직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들인데 국민을 실제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국민을 일종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정치를 위한 도구 그냥 대상화 이런 정도이지 국민들이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는 이대로 괜찮은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냥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러고 있으니 국민들은 야당 그분이 진짜 동갑이던데 그건 좀 심했더라고요. 동갑 야당을 지지하는 것도 참 국민들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야가 다시 그런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사실상 따박따박 일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지난 청문회에도 그렇고요. 객관적으로 하는 시험을 때 아니요. 실제로 취재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지점에 대해서 정확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안도 당장 몇만 원이 급해서 지금 불법 플랫폼 사채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다음에 노인빈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를 열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민주당 21대까지는 저도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요. 22대 초반은 상당히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룡표 대부시장은 여전히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오늘 그 얘기가 한동훈 특검법이나 준비되라 준비되라 그런데 그게 어떤 영남 보수 강경 보수의 입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대통령과의 대립이 더 격화되면? 만약에 제가 오늘 취재했잖아요. 그런데 영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동훈 위원장은 센 놈을 패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의 대권과도에서 필요한 정치적 모션을 취하는 거지 그 밖에 다른 의미를 홍시장 홍시장이 홍시장 다른 의미는 아니다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게 제가 저번부터 농담이 아니고 그걸 여쭤봤던 게 만약에 진심으로 대통령과 대립할 생각이 있다면요. 한동훈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시장에서 당연히 그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는 정치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그래? 나 한동훈 특검법 올라오면 그런 거부권 행사 안 해. 이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내전이 될 거고요. 한동훈 특검법에는 그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자녀 문제만이 아니라 고발 사정권도 있어가지고 대통령도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법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 돼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선을 넘으면 이게 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아니면 돌아서 그쪽으로 가긴 갈 것이다. 이 전망 안 하세요? 가야죠. 가지 않으면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뭐야 결국에는 윤석열 길을 뒤따라가네. 거기서 전망이 하여튼 두 분이 엇갈리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정치적인 승부를 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정치적 승부를 걸기에는 너무 많이 엮여 있어요.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고발 사주, 패소할 결심 이 두 개가 핵심인데 다 한동훈 현장이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갑니다. 아 그런가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윤선 기자,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